거들 테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유종으로 바위 틈에 숨어서 생활하며 크기는 16에서 20cm 잡식성이지만 흰 개미가 주식이고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꿈과 같은 종이다 위협을 느끼면 몸을 아르마딜로처럼 많은 습성이 있으며 이 모양이 꼭 영원성의 상징이자 중세 연금술의 상징인 우로보로스의 기원이 되어 로얄티를 짭짤하게 챙겼다고 한다 내가 인마 너 그 조상이랑 인마 어저께도 연금술도 하고 다 했어 인마 이름에 아르마딜로가 들어간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유전적으로 상당히 연관이 없으며 둘 사이의 비슷한 점은 몸을 덮는 갑옷의 존재와 방어자세뿐으로 이 갑옷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먹기를 상당히 꺼려해 포식자가 거의 없지만 매와 독수리 등 맹금류가 담당 일진을 하고 있다 오늘은 이거다 이 종은 알 대신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고 대부분의 다른 도마뱀과는 달리 새끼에게 먹이를 챙겨주기도 한다 끝